다음 8번 갑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틀린 것은? 지적에서 지적공부 등록사항은 두 문제, 세 문제까지 출제해요. 가장 여러분들이 지적 파트에서 암기할 부분이 많은 거죠. 자 갑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1 틀린 것. 토지임야 대장에는 경계 좌표 축적을 등록하지 않는다. 1번 정답 X. 자 뭐 때문에 틀렸느냐 하면 경계 좌표 볼게요. 경계는 도면에 딱 그리는 거니까 등록하지 않는다. 맞아. 좌표라는 용어도 눈치껏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좌표라는 법률 용어는 좌표라는 법률 용어가 들어가 있는 지적공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 보니까 당연히 좌표도 토지임야 대장에 등록하는 거 맞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 못하는 게 축적이죠. 축적 같은 경우 축도장 암기하면 끝납니다. 축도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도면하고 장자 들어가 있는 지적공부에 축적 등록한다는 거지요. 그럼 앞에 제시된 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장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축도장이면 축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걸 아셔야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적공부 등록상이라는 법률 용어 키워드가 제시될 때 이건 두 문제까지도 출제를 합니다. 한 해. 워낙 주제가 방대하니까 이 등록상에서 필수 암기할 거 몇 개의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다 맞춰낼 수 있어요. 암만 상의 난이도는 문제로 놔둬지. 객관식이니까 이 등록상 이걸 전부 암기하려면 한 40개 이상을 암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40개를 암기해갖고 하나도 암기하나도 풀 수 있는데 정답만 맞추면 되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가라 그랬죠. 소재의 지번은 절대 암기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랬다. 왜?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하니까 그다음에 준비해볼게요. 지목, 목은 이거 좀 전에 지목에서 문제 풀 때 다시 얘기해드렸는데 도장 암기하라 그랬어요. 도면하고 장에, 장자하고 도자 들어가 있는 지적공부에 지목 등록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도장 암기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코드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 났던 축, 축척이라는 것도 도장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장에 등록하는 게 목, 축 두 가지 이거 골라고 하나 암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 같은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경계 좌표 축척 등록한다. 축, 도장.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하는 12가 이상을 담기에 정답을 맞춰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암기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암기하는 거 이거예요. 면적 필수한 기사항이라고 했잖아요. 면적은 이거 장자 한 글자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면장, 10번지 필지 면적은 토지대장, 30번지 필지 면적은 임야대장 이렇게 되겠죠. 면장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암기하실 거 소유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인번호, 소유권자, 변경된 날, 변경원인 다 소유자라는 법률용으로 다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두 문자 암기 코드가 없습니다. 그대로 세 가지 지적공부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하고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 그다음에 또 하나 안개할 거. 지분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2인 이상인데 지분은 어디에다 등록하느냐 하면 이거는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예요. 공연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장, 토지, 임야대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하면 땅, 중개, 거래할 때 지적공부 중 가장 많이 뛰어보는 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고유정보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장에 가면은 직가가 사유. 장에 가면은 이 장이 어디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가면은 뭐가 싸답니까? 직가가 사유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 직가는 개별공시직가죠. 이거는 땅의 이력을 토지동사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암기 못하면 아예 등록사항은 풀지를 못해요. 최소한의 기초암기사항이니까. 이걸 암기 안 하시면 한 50가지 이상을 암기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읽을 수 있어요. 법전대로 하자면은. 그런데 그렇게 법전대로 암기 안 해도 다섯 가지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의 기초코드만 암기하셔도 정답은 무조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1번. 자, 틀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은 2번서부터 5번까지는 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 보시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동사유인 것은 물었네요. 토지동사유가 키워드네요. 토지 이동 사유. 자, 그럼 토지동사유라는 것은 땅 새로 만들어지거나 땅이 바뀌거나 땅이 소멸되는 것을 갖다가 법률용으로 토지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땅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필수 구성요소가 있어야 땅이 만들어지죠. 땅의 필수 구성요소는 땅의 부르는 소재, 번지, 지번, 용도, 지목, 땅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경계, 땅 넓이, 면적. 그게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법률용으로 토지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자, 그럼 1번 소유자 주인, 소유자 이름 바뀌는 것하고 땅하고는 상관없죠. 그 다음에 주소 바뀌는 건 상관없죠. 땅 행정구역 명칭 변경돼 노량진동 동명칭 변경되면 땅 바뀌잖아. 땅의 이름이 바뀌죠. 그럼 3번 정답. 4번 소유자 바뀐 원인하고 소유자가 매매로 바뀌었는지 상속으로 바뀌었는지 그거하고 땅하고 뭔 상관이야.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 바뀌는 것, 땅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전혀 상관없죠. 다시 한번 토지이동이란 땅 새로 만들어지거나 땅이 바뀌거나 땅이 소멸되는 것을 법률용으로 토지이동 이렇게 부릅니다. 법에서 나와 있는 토지이동이 한 법조문에 14가지 정도가 있고요. 실무에서 나오는 사무처리지침에 나오는 토지이동이 70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이제 부르는 건데 실무의 시험 범위가 아니고 법전에 나오는 14가지 용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시험 대상의 토지이동이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라든지 지번이라든지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신규등록이라든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축적변경, 바다로 된 토지등록 말소라는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시험 범위에서 다루는 토지이동이라는 법률 용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지금 요 얘기잖아요. 자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합병이 이제 토지이동인데 왜 두 개의 땅 하나로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합병이라는 법률 용어가 토지이동인데 합병에서는 합병 제한 사유가 법전에 규정돼 있어요. 그럼 제한 사유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합병이라는 법률 용어는 뭐라고 돼 있냐? 두 개 이상의 지적공배 등록된 사항을 하나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한다. 그러면 합병은 합병할 수 없는 사유를 갖다 제한 사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언제 제한이 걸리느냐 하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고르라는 건 합병할 수 있는 지문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럼 뭐에 해당하면 다 제한 사유냐 하면 부정문이 나오면 다 제한 사유입니다. 그럼 부정문 가볼게요. 합병하는 땅이 노량진동하고 흑석동이래 다른 경우 이렇게 불러요. 법전에서 용어 쓸 때 다른 경우, 지본부여 지역이 다른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그걸 안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목이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러면 다른 경우가 부정문인지 긍정문인지 그걸 저한테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고. 부정문 단어가 나오면 제한에 걸리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반이 이어져 있어야 합병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부정문은 지반이 끊어져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네.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합병할 수가 없고. 그 부정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합병하는 토지에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없다는 것은. 앞에 수식어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없다는 건. 반대해석한다면 지상권 등기나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등기나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가 합병하는 토지에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제한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되는 것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긍정문에 걸리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외의 등기가 있는 때는 합병할 수가 없걸랑 부전문이니까. 외의 등기라는 것은 여기 앞에 긍정문을 법전에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 긍정문이 뭔지를 알면 용 들어가면 긍정문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하는 토지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동일한 동일 채권에 대해서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입니다. 그거 있는 때는 합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용하고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같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암기를 하셔야. 이거에 해당하는 거 외의 등기가 있는 때만 부정문에 걸리는 거니까. 그러면 가등기 있는 때는 합병할 수 없는 부정문이죠. 가압류 등기 있는 때 부정문, 가처분 등기 있는 때 부정문, 지상권 등기 있는 때는 외의 등기 앞쪽에 있으니까 긍정문, 저당권 등기는 부정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변별력밖에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니도 얘기, 기초 얘기들입니다. 자, 이제 갈게요. 그러면 10번, 정답 1번 나왔네. 용이잖아요. 임은 용에 들어가는 거니까 외의 등기 앞에 수시거죠. 긍정문에 들어가는 거니까 합병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2번, 왜 합병 안 되느냐. 부정문이잖아요. 가등기는 외의 등기니까 합병 안 될 거고. 3번, 근저당 등기도 외의 등기니까 부정문이니까 합병 안 될 거고. 4번, 연속되지 아니하는 부정문이니까 합병 안 될 거고. 5번, 다른 경우 부정문이니까 합병 안 될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되는 거는 1번 하나밖에 없지요. 자, 됐고요. 11번,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소관청이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해야 되는 사유이다. 자, 거기서 이제 뭐를 묻느냐 하면 지적, 소관청이 지적 정리 다 하고 나서 통지를 해야 되는 사유를 물었어요.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지적 정리를 이제 하고 나서 왜 통지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거죠. 대장 도면 정리하는 걸 지적 정리라고 해. 그럼 지적 정리하고 나면은. 자, 대장 정리했다는 거죠. 그럼 대장 정리하고 나면 관할 등기관세, 등기 기록의 땅 정리해야 돼. 그걸 등기 촉탁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등기부의 땅까지 다 정리됐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구청장한테 접수되면 땅, 대장의 땅 정리 끝났고 등기부의 땅 정리 다 끝났다는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걸 지적 정리 통지 이렇게 불러요. 매년 출제했었죠. 자, 그러면 지적 정리 이 통지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 시험 문제는 통지해야 될 사유가 있고 며칠 내에 통지해야 되느냐 시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번거로 가면서 물었는데. 자,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통지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 통지해야 되느냐. 지금 시험 문제는 지금 요거를 낸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통지 시기 이것도 뭐 자주 물어요. 이것서부터 먼저 시험 안 났다 하더라도 이건 뭐 최근 들어서 매해 출제한 거니까. 통지 시기는 언제 통지하느냐 하면 등기 촉탁이 있었으면 등기 완료 통지서가 등기서로부터 구청장에게 접수됩니다. 그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내 통지합니다. 다만 등기 촉탁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촉탁이 필요가 없는 경우는 지적 정리된 날로부터 예외적으로 7일 내 통지합니다. 더 빨리 통지해 주라는 거지 뭐. 그러면 정리하고 촉탁하고 통지해야 될 경우는 원칙으로 가면 15일인데. 이 등기 촉탁이 필요가 등기부 정리할 필요가 없고 대장 정리 끝나고 막바로 통지해 줘야 될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등기 촉탁이 필요 없는 경우라고 지문을 제시합니다. 그때는 7일 내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요거를 하면 이제 간단하게 15일 7일만 뭐 기억하시면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거는 원리를 아셔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죠. 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될 사유는 아홉 가지가 법에 있는데 그 아홉 가지를 암기하려고 되들었다가는 절대 안 되고. 왜 통지하느냐 하면은 땅 주인에게 네 땅 국가에서 바꿔놨걸랑 번지수를 바꿔놨던지 용도를 바꿔놨던지 면적을 바꿔놨던지 경계선을 갖다가 그걸 건드려놨어. 근데 땅 주인이 그걸 모를 때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소유자가 민원 신청해갖고 소유자가 민원 신청해갖고 땅이 바뀌었을 때는 절대 소유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찾으라는 것은 원리를 찾아내면 문제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소유자가 민원 신청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통지사유 X입니다. 자 그런게 한번 있나 찾아볼게요. 3번. 정답이잖아요. 누가 말소 등록했어요. 소유자가 민원 신청해갖고 말소 등록했죠. 그러면 소유자에게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줘요. 소유자 본인이 구청에 와서 말소 등록했는데 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소유자가 말소 신청 안 하면 누가 법에서 말소하도록 돼 있냐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하도록 법에 나와있죠. 그때는 통지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말소 등록한 땐 통지한다. 이렇게 암기했다가는 절대 문제일지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원리하셔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번서부터 왜 통지하나 볼까요? 1번. 직권. 2번. 행정구역 개편을 민원 신청으로 합니까? 국가에서 직권으로 합니까? 직권이니까 당이 통지하겠지. 4번. 소유자가 민원 신청했대요. 소유자를 대신해서 채권자가 신청했대요. 채권자가 대신 신청했으니까 땅주의는 모를 거 아니요? 5번. 도시개발 사업 완료하면 소유자가 절대 민원 신청 못하죠? 사업 시행자가 민원 신청해갖고 땅이 정리되니까 통지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2번. 여기까지 지적 문제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어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실시해야 될 대상입니다. 틀린 것은? 이거는 현행법의 지적측량 대상 사유가 몇 가지가 나와있냐? 13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 1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매년 반드시 출제를 꼭 한다 생각하시고 정리해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갈게요.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완료하면 땅을 당연히 새로 만들었으니까 지적측량 하여야 한다. 13가지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측량을 뭐라고 하는지도 꼭 아셔야죠. 지적확정측량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측량의 이름까지 독립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토지개발사업 끝마친 지역에 하는 지적측량의 이름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지적확정측량. 2번. 한 필지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서 분할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지적측량을 3가지 사유 중에서 분할측량이라고 용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3번. 두 필지 이상으로 지적공배 등록된 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해. 이건 합병 등록이라고 하는 거지. 정답 3번. 합병 등록할 때는 지적측량 하여야 한다 해당하지 아니하죠. 왜? 면적은 합병 전 두 개의 토지당의 면적을 산수, 합산해서 정하면 되겠고. 경계는 합병 전 도면에 그려진 경계선의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경계선을 말소 정리하면 되니까. 합병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할 때는 뭐 없이 지적측량 없이 정리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임여대장 및 임여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면 지적측량 해야 되나? 하야죠. 등록 전환하는 경우니까. 5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라는 단어가 나오네. 검사 측량이라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지적 12문제. 가장 시험에 반드시 나눈 주제 안에서 난이도를 내려서 하 난이도로 출제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들은 시험에 다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책을 지금까지 읽었는데 있어서 자신들이 지적이 어느 정도 읽었는지 준비가 되셨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12가지 정도 해설 들으시고 이 정도 내용은 알 수 있게 해서 들릴 정도가 되시면 문제없습니다. 참고로 지적 12문제에서는 시험에서 10문제가 컷트라인입니다. 10문제 못 맞추면 2차 과목 합격하기 힘들어요. 지적이 2차 과목의 제일 쉬운 과목입니다. 10문제를 준비하시고 12문제에서 내가 실수하더라도 10문제는 꼭 맞춰야 된다는 게 최하 난이도니까. 그 10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시험에서 맞추셔야 될 겁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 제일 쉬운 과목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13번 선부터 등기 쪽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